멋있을 것 같아. 그래? 진짜. 내가 바보 같아서. 집중도 있어.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. 두려워서인가 봐. 하고 이제 인트로 다음. 이렇게 시작을? 네. 아 좋다. 아 시작을. 아 나 중간적인 줄 알았어. 아 시작을. 벌써 전에. 아 그래. 그냥 형 목소리 시작할 것 같아. 형 목소리 이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.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원시로. 원시로 시작하면 돼. 아 미쳤다. 나 가슴 막 비워져도 돼? 네. 아 나 미칠 것 같아 내. 가슴 미워지는 건 안 될 것 같아. 안 돼 담백하게 볼까? 담백하게. 담백하게. 하. 하. 말에서 간다. 말에서 간다. 말에서 간다. 말에서 간다. 내가 다가간다면. 하 좋다. 여기까지 볼게. 내가 바보 같아서. 내가 바보 같아서. 사랑한다.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.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. 슬픈 나날 드릴. 와 미쳤다. 두려워서일까 봐.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좋아. 야 미쳤다 이거 나오면. 형이 리더예요. 제가 리더예요? 완전 리더. 해주세요. 그러면 일단. 시작을 상식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는 이렇게 동의 이렇게. 하면 되게 듣기 좋을 것 같고. 정민이 형님이 치고 나오시는 게 좋나 사비에서. 그 정민 형님의 시간.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그러면. 다시 사랑. 여기가 이제 높은 부분. 여기가 이제 높은 부분. 다시 사랑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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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트키가. 여기 정리해가지고. 와. 여기 그래 더 이상부터.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. 여기만. 화음이랑. 배붐 정리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눈물이 나나. 맞아 이게 화음이 있었어. 여기를 좀. 우리가 뻔하지 않게. 패드라고 하죠. 패드처럼. 그런 거로. 음계만 딱 잡으면. 그냥 아무 글자나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면 대충 정리되는 것 같은데. 화음을 한번 맞춰봅시다. 네. 일단 한번 해보고. 일단 한번 해보고. 내가 할 때 한번. 일어나서 하는 게 좋은. 왜냐면 이게 눌려있으면. 한번 처음부터 봐줘 한번. 두 분. 네. 네. 더 이상 웃지 않을게.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. 네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. 흐릿하게 보여. 눈물이 남아와.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내 마지막 사랑을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기를 정리됐다 됐다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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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턱방에 걸려